와 여기 로마에 마차 타는 투어도 있나봅니다 이야 이녀석 체크인이 따로 없어가지고 자유시간입니다 지금 피노키오 한국인방에서 있은지 거의 한 2주정도 된거 같은데 뭐 이제 체크인 도와드리고 간단한 업무들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무료로 숙식 제공 받고 있는데 아 너무 잘 쉬고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나태해졌네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시내를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멀리 가지는 않고 시내 주변만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아직 로마에도 안 가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보고 싶은데는 딱히 지금 없고 가보고 싶은데라 하면은 다른 도시들 생각나서 로마에서 조금 며칠 더 휴식하면서 지내다가 그러고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카메라 들고 다니는게 오랜만이라 다시 좀 어색해진 느낌인데 아하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1일인데 오늘이 성인 대축일이라고 성인들을 기르는 날이라 웬만한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쉰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여기는 뭐 퐁당퐁당 퓸버라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휴가가고 여행가고 한답니다 오오오오오오 그리고 길 지나가는 것도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사실 동남아 느낌처럼 그냥 사람 지나가면 멈춰주는데 아 늘 보는 상당이지만은 또 이렇게 촬영하면서 보니까 기분이 다르네요 다시 또 여행하는 기분입니다 며칠동안은 그냥 동네 주민처럼 이렇게 살살 마시려가지고 봤었는데 여기 모리노 라는 카페인데 여기는 거의 밥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먹었지 많구만 이렇게 피스타치오 하나 남았네요 피스타치오 크로아상 먹으려고 왔는데 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신없네 배우가 났습니다 항상 잘 되는 집에서 먹으니까 이런게 단점이네요 와 사람 진짜 많네 오늘 빨간 날이어서 산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여기 빵 종류가 뭐 초코 뭐 크림 그냥 피스타치오 있는데 피스타치오가 제일 맛있습니다 살짝 녹차 맛도 나고 구덕구덕하니 달달하기도 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민박집에 체크아웃 하시는 분들 짐 맡기는 거나 이것저것 조금만 도와드리고 다시 나와야지 지금 어머니가 요리해주시는 주방인데 여기서 이제 한식 먹고 그러고 나가야겠습니다 아 이거 크루아스 하나 먹고 왔으면 배가 안부렸네 배가 안부렸네 아잇먹어 그러면 아니에요 어머니 갈치랑 고생이랑 이것만 있어 충분해요 김 먹어 아 이것만 있었네요 아 좀 그렇게 먹지마 아 그렇게 먹지말라니까 다 차려 놓고 먹어야지 왜그래 여기 다 차려져 있는데 형 아 그러지마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대추 먹으려고 해도 와아아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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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에서 먹는 거보다 더 잘 먹는데 오히려 여기서 음 으음 으음 으 음 으음 도마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밥 잘 주지, 잠재도 주지. 콩콩 먹어야지. 오, 편안해 봐. 그래? 와, 오늘 이쁘게 입고 나가려고 했더만 밖에 너무 더워서 안 되겠습니다. 다시 호흡 갈아입고, 편안한 옥장으로 나가야지. 와, 이 날씨가 왜 이러냐? 그치 전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또 육수로 덥고 정잡을 수 없네요, 날씨가. 오랜만에 오늘 체크인 없어가지고 여유를 좀 느껴보나 했는데, 체크아웃이 있어가지고 고군분투 하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콜로세온 보러 가는데, 아, 이게 빨간 날이니까 또 집에서 고요하게 한국분들만 보다가 위로민들 보려니까 좋네요. 역시 한식 든든하게 한 그릇 먹고 오니까, 아, 이거 어디 다닐 맛이 나네. 또 피자 먹었으면 허허허허 힘 없어가지고 찡찡거리고 있을 건데, 아, 역시 한식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게 제가 한국인이라 그런지 한국 칭찬 안 하려고 해도 칭찬할 수 밖에 없네. 흐허허허허 이런걸 국뽕이라고 하나? 그리고 손님들이 그 콜로세움 가려고 이제 티켓을 구매 안 해가지고 제가 대신하러 봤는데, 콜로세움은 이제 예매하는 거 아니면은 못가가지고 지금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예매해야 갈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저는 콜로세움 들어가는 거 투어로 하면은 좀 특히 난구하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데, 굳이 콜로세움 안에는 안 들어가봐도 될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봐도 충분합니다. 야, 햇빛. 왜 이렇게 생겨. 정말 마델이 쬐는 햇빛이네요. 음, 뜨거워. 오, 사람 봐. 이게 흔한 빨간날의 콜로세움입니다. 와, 사람 봐라. 와, 지금 민박집에서 조용하게 있던 날들이 그리워지는 순간이네.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사람마다. 첫날에도 아니랬는데, 이게 지금 퐁당퐁당 연휴가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육수로 많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저거. 재밌는것 타고 다니네. 유럽에 오면 한국에 없는 신기한게 많아가지고, 길거리에만 걸어도 보는 재미가 있네요. 우아, 여기 로마에, 마차타는 투어도 있나 봅니다. 야, 녀석. 어흐. 으... 오... 헤헤헤. 우리는uman κ 수신에 왼손을 먹어 tails. 어떻게 often sagen?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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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말들 불쌍하네 이거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묶여가지고 으흠 어디가도 말들 고생이네요 여기도 몇번을 와도 매번 느낌이 다릅니다 관광기도 항상 다른 사람들일거고 여기 햇살도 항상 다를거고 이래가지고 와 매번 느낌이 다르죠 우와 하하하하 정말 멋있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 아 좋아 여기는 진짜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창밖에 나와가지고 친구야 놀자 하면서 불러갖고 만나면은 와 진짜 엄청나게 낭만이 있겠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네 완전 감성이 다르네 감성이 다르네 감성이 달라 하하하 트라스테베레라고 지금 유럽인들이 많이 가는 골목에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이탈리아식 샌드위치 같은게 있어가지고 그거 그때 로마친구가 한번 꼭 먹어보라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테르미니역에도 파는데 테르미니역 가서 먹으면은 번잡하기도 하고 로마형 느낌이 덜 나니까 제가 트라스테베레 가가지고 이제 유럽인들 보면서 먹어야지 사람도 많은데 오늘 사람 보러 나왔으니까 하하하 진짜 환상입니다 로마 로마 여기 민박에서 이제 쉬면서 산책으로 여기 저기 하도 많이 다니니까 대충 로마 여기 관광지는 어디가 어딘지 근데 번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쉬는 날이라서 어느 가게 가나 사람들이 막 꽉꽉 들어차 있네 맛집 같은 데는 줄 서 있던데 오늘 음식은 먹을 수 있을랑 모르겠네 맛있는 데 가서 여기는 이런 다리 하나하나에도 뭔가 스토리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이제 교황식스토 교황식스토 4세가 건설을 지시한 로마이족지의 다리로 수압을 낮추는 오큘러스가 있다고 하네요 이 모양이 이제 오큘러스인가 어 그래서 이제 저 태베레 강물이 쭉쭉 내려가다가 저기 기둥 밑에 있는 저 사각형 모양의 기둥들 때문에 수압이 낮아지나 봅니다 좁은 길목으로 가면 수압이 더 세지는 거 아닌가 흠 여기 밤에 오면 진짜 이쁜 곳이라서 식스토 다리 여기는 밤에 오는게 좋습니다 트라스테베레 여기도 식당들이나 술집들이 거의 다 밤에 하기 때문에 낮에도 한번 오고 밤에도 한번 오고 여기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네요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있고 오메 여기 밤보다 낮에 사람이 더 많네요 오따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동양인인 저같은 사람이 오면 굉장히 많이 쳐다봅니다 어우 부담스러워 여기 트라피치노라고 맛집인거 같은데 로마친구가 소개해준대로 왔더니 줄이 엄청 기네요 내가 이 로마에서 줄 서서 음식을 먹을 줄이야 기다려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줄도 안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다음에 테르미니역에서 사먹어야지 똑같은 가게 있는데 너무하네 보면은 잘되는 가게만 잘되고 안되는 가게는 여기도 죽어라 안되네요 거의 다 야외 테이블만 인기 많네 역시 한국인이나 유럽인이나 분위기가 좋아야지 가지 그치 인테리어가 좋아야돼 아 여기 토날렐로라고 리뷰 4만개 있는 집인데 지금 대기줄이 거의 한 몇몇이야 최소 100명은 기다리고 있는거 같은데 아 이거 먹으려고 지금 여기도 대기줄이고 길건너 여기도 대기줄입니다 미쳤다 뭐하는 식당이길래 이래 주름 많이 쓰있노 아 그렇게 맛집인가 여기가 리뷰 4만개 살면서 처음보긴 합니다 아 저기는 먹으려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될거 같은데 사람들 기다리고 있네요 건강한 시간 다 뺏기겠다 밥먹으려고 트라스테베레 밤에도 와보고 낮에도 와본거 같은데 거기서는 뭐 못먹겠습니다 맛집은 일단 줄이 너무 길고 맛집 아닌데는 구미가 안땡기고 이러니까 선택지가 없어지네 역시 제가 있는 한인타운 쪽이 최곱니다 거기는 뭐 줄도 그렇게 안길고 맛있는것도 많고 이러니까 여기는 유럽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뭐 먹을수가 없네 먹을수가 없어 으이 먹을만한 곳 찾아보고 다녀보니까 전부다 대기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나 먹어야겠습니다 햄버거도 안 본지 오래되었고 주기죽을 한번 넣어줘야 돼서 햄버거로 맥도날드로 국민가... 우와 뭐예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역시 국민 우직 맥도날드 인사이드 오 쏘리 아이돈노드 이탈리아 룩 취소가 뭐예요? 난감하네 취소 취소 빅맥 빅맥 취소를 망겨요 여기는 베이컨 빅맥 베이컨 빅맥 7,000원이네 그냥 빅맥 5.4유로 5.1유로 세트 8유로 이야 이게 낫지 파스타보다 거의 한 10분 만에 햄버거 하는거 같은데 감자의 나라 이탈리아 여기는 케첩을 따로 안주네요 주문해야 주네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주문 안했는데 너무하는구만 이탈리아 여기도 판매 가격은 8.7유로 베이컨 빅맥 세트 쿠폰 있으면 아마 좀 더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쿠폰 있으면 싸게 먹는데 그냥 생차별로 시켜먹으면 비싸니까 와 맛있겠네 그래도 얼마만에 빅맥이냐 터키 유로축 빅맥이니까 거의 한 달 만이네 이것도 소맥이네요 근데 아 너무 작네 뭐야 이게 숟가락 4마디면 깔아지 음료 모니당 뭐 좀 먹으니까 살 거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에 한국 정서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전부 다 대답을 해줍니다. 역시 맥도날드가 최고야.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 여기 보면 맥도날드 자리가 다 만성입니다. 오늘의 맥도날드는 제 생에 최고의 맥도날드입니다. 진짜 식당 찾는 거예요. 식물이 났는데 한국에서 매일 먹던 빅맥 먹었는데 와 이게 어찌나 이렇게 맛있는지 이탈리아 음식이 지셨나 보네요 저도. 파스타 한 그릇보다 빅맥 세트 하나가 훨씬 포만감도 좋고 맛있고 와 델리지요 밥 잘 먹고 그냥 트레비 분수 오려고 온 게 아니고 집에 가는 길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야 쓰겄나 어떻게 가냐 가정 보내주겠소 터키 우서부터는 여행하면서 좀 여유가 없었던 거 같네요.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도 거의 안 보고 그냥 진짜 여행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기만 했는데 간만에 이제 맥북에다가 맥북에다가 맥북 시켰습니다. 하하 맥북 시켰으면 또 그게 있어야지 그게 바로 맥주 하하 오 좋았어 이제 손님이 안 마셔가지고 저 죽어 갔습니다. 페로니 여기 있으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막 이거 저걸 하나씩 쏠다 쏠다 챙겨주시는데 쏠쏠하네요 그런 것들이 식비도 아끼고 숙박비도 아끼고 거의 뭐 공짜로 샀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진짜 와가지고 한 돈 100만원도 안 쓰고 여행할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 로마에만 있다면 고르건조올라 치즈 한번 사봤는데 맛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숙성이 덜 돼가지고 그 엄청나게 향긋한 치즈 맛이 아니라 맛이 조금 덜 발효화된 맛입니다 정말 다양한 치즈가 있어가지고 치즈 먹을 때마다 참 재밌네요 이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치즈랑 맥주 한잔 먹고 고르고 이제 자겠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일정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야 여기가 이제 포로로마노의 진면목이네요 콜로세움이 제대로 보이네요 흐흐